한국사도 좀 많이 하시네 제가 글쎄 1도급 하지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게 있어서 그 한국사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나요 갑자기 한국사를 왜 하고 싶은지 글쎄 1도급부터 진짜 따고 싶었던 가격증이 한국사도 좀 더 좋고 그래서 시간이 딱 챙겨서 진짜 열심히沼 사실에서 훨씬 많은걸 알게돼서 이비에스 인강으로 한거에요? 아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